높이 차이는 이정도니까 10미리 되겠죠 10미리 볼트 너트죠 너트 너트를 한번 겨냥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샷이 깔끔하게 10미리 너트샷 완성됐습니다 자 천둥새총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좀 더 힘내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보시고 뭐 아무것도 안 누르시고 하니까 저도 아무래도 좀 영상을 만드는데 좀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